인생의 오타를 스파로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아 짜증나. 왜 내가 여행갈 때만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거야. 뭐야. 내가 주식을 팔면 오르는 거야.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알려줄 오늘의 일타강사. 스텝 바이 스텝. 베이베. 경제 유튜버 전인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진짜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라고 느낀 게 제가 계속 춤을 추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걸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텐션을. 불빛이 클럭 같아서 저도 좀 착각했어요. 대낮인데. 저한테 원래 라디오 방송 하셨죠? 했었습니다. 아침 방송. 아 저한테 아침 오후 방송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다른 거 춤추시면서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러면서 막 첨을 더 열심히 춤추더라고. 저번에 나왔을 때 보도국이었거든요. SBS도. 보도국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약간 영하고 MG답게. 젊게. 그렇죠. 저 그냥 춤추고 하면 이제는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요. 그냥 앉아서 본인 핸드폰 보고 본인 할 거 하세요. 저는 불러주시면 같이 출게요. 역시 내가 봤을 땐 몇 주 나오셔야 돼. 선생님은. 일단 우리 짝짝이 분들이 아직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어? 누구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우리 전인구 선생님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9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름 걸고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여기 앞에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 서적을 쓰셔가지고요. 경제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샘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짝짝이 분들도 우리 선생님께요. 경제 돈 머니 머니 해도 머니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익명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약간 지금은 형사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취조하는 느낌으로다가. 원래 전직 초등학교 교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전혀 다른 길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네. 아이들이 때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배는 핸드폰이 아예 안 되잖아요. 아주 심심한 곳이에요. 그러다가 뭐 할 수 있지 하다가 재테크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월급관리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손으로 쓰고 휴가 나와서 타이핑하고 이랬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월급 사용설명서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어머. 네. 그래서 아 심심하다고. 심심하다고 책을 쓸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 관리 너무 못해요.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두 시간씩 자꾸 떠들다가 이래가지고는 세월아, 네월아 안 되겠다. 종이로 써서 줘야 되겠다. 이러다가 종이가 두꺼워져서 이제 그거를 책으로 냈었는데 그 책이 잘 되고 나서 다시 교직으로 복직을 했더니 재테크 잘하는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나. 아니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엄청 많았죠. 우와. 엄청 많았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니 좋은 책 하나 더 갖고 싶잖아요. 우리 짝재개분들 좋은 책 하나 더 읽고 싶으면 이분 핸드폰 빼주세요. 그리고 배 태우세요. 그럼 책 하나 더 나오겠네요. 좋은 책이. 어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학교 현장 오니까 경제교육 쪽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나와 운동장 그리는 것처럼. 이제 그래가지고 경제교육을 많이 하다가 진짜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대한민국 경제교육 상까지 다 받았어요. 성과가 많아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다 갚았다 하고서 이제 유튜브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해서 저는 지금 공무원 연금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우와. 너무 대단한 분. 생각보다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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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런 분들 지인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거든. 아니 혹시 그러면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게 대학생 때부터요?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예요? 더 어릴 때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이 과외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부산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서도 과외 8개 하고 이제 아무리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학원 강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방 차려서 수학학원 운영하고 그러면서 대학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잉여가 쌓이니까 아 이제 좀 우리 부모님 가게 하나 차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재건축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거를 21살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장난하는데 저랑 뇌 모양이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가다가 교사되면 공무원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좋은 줄 알고 했더니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전한 거지. 평생직업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이제 되면서 군대 갔었다가 어떻게 보면 경제교육 책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우와 말만 들어도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와 아니 혹시 대학교는 전공이 뭐였어요? 교대라서 이제 뭐 그냥 다 주전공은 초등교육학인데 심화로 이제 실과교육이라고 기술가정이 있잖아요. 농업, 공업, 가정. 그래서 막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아니 거의 만냉이네요. 다 해봤죠. 우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였어요? 저요? 농업? 아니 이 사람 약간 파면 팔수록 약간 양파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대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 서적. 전인구 선생님의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이걸 쓰셨는데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정말 중요해요. 애들이 제가 왜 책을 쓴 계기에 원초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용돈 기입장 쓰라고 수업을 시켰는데 3분의 1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애들이 용돈이 없어요. 6학년인데. 그래서 왜 용돈이 없어? 이랬더니 말하면 다 사주는데 돈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요새 애들이 카드 들고 다녀요. 부모님 카드. 그리고 용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야 되는 리미트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용돈이 없으면 말하는 걸 다 사주니까 리미트가 해제되니까 용돈의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애들 경제 관념 자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낼까? 다른 분이 안 내면 제가 내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용돈 언제부터 주라고 권하세요? 우선 4학년이 제일 좋아요. 교육과정상 4학년에 경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딱 맞물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0살이 넘어갔을 때쯤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모의 주식을 해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요새 그때 한창 코로나 때 주식품 잃었을 때 증권사에 오후만 되면 마비가 됐어요. 자녀들 계좌 만들어주려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주식을 선택 안 하고 꼭 부모님들이 사서 줘요. 그럼요. 그럼 애들은 그건 교육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증여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직접 기업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상환님께서 8살 딸아이가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은행에 저축해준다고 하면 그게 뭐야? 내 돈을 왜 넣어? 안 보이게 없어지는데 기계가 내 돈 먹는 거잖아. 하는데 은행의 저축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어리면 내 눈에 보여야지 그게 내 돈인 거지. 그러면 돈을 넣고 돈을 찾는 경험을 시켜주면 되죠. 인출도 해보고 넣고. 다시 내 거가 되는? 그걸 반복하면 애들이 신뢰가 생기겠죠. 그런데 애들이 지금 찾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어머니가 그 돈 내가 맡겨놓게 하고 어머니 주머니에 가는 것처럼. 어머니가 맡아놨는데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줬다면 그 아이가 맡기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죠. 아 맞네. 직접 내 손으로 뽑고 넣고를 몇 번을 반복하게 하고 너 5천 원 필요해 그럼 너가 은행에서 진짜 뽑아서 그 돈을 써. 사기꾼들도 처음에 작은 돈이 되었죠. 제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신뢰를 쌌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큰 돈으로 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경제에서 기반.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근본이 신용이에요. 신용.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네요. 만 원, 2만 원씩 넣고 빼는 걸 했다가 나중에 10만 원 받았을 때 그 돈을 내가 갖겠다. 안 줘.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시키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큰 거 한 방울 부모님이 어차피 이거 다 네 교육비에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한 방울 터뜨리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님이 결국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돈 다 나한테 쓴 거 맞긴 맞아. 그렇죠. 그렇죠. 321님께서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고 함께 봐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쓰고 나서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충동 소비라든가 모방 소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니까 아 맞다 드라마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 게 너무 예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샀어. 라는 걸 반성하고 나면 아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따라 사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계속 반성하는 경험을 줘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게 좋죠. 좋습니다. 1027님께서 시드머니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종잣돈을 모으려면 적금이 나은 건지 펀드가 나은 건지 주식이 나은 건지 이거 저도 진짜 샘디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시드머니라는 개념 자체가 좀 안 맞아요. 결국 만 원이어도 시드일 수도 있는 거고 백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시드머니의 기준이 궁금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냥 내가 돈 쓰고 나는 돈. 그 돈을 시작하는 돈.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돈이 시드머니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주식을 경험하고 싶으면 주식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주식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할래 라고 하면 펀드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고 상황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매일매일 핸드폰 보고 심장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그거는 좀 약간 주식을 변동성 있는 걸 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도 있어요. 주가가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요. 그런 주식 하면 봐도 재미가 없잖아요. 보통 대기업들이 그러지 않나요?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좀 탄탄한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좀 뭐 전기차 회사나 이런 것들은 주가가 아주 난리 나거든요. 안전한 주식 위주로 하면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샘디같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주식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전. 주식 안 하고 그냥 ETF라든가 주식을 한다면은 정말 무난한 회사. 이거 정말 망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괜찮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샘들을 위해서 ETF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모르는데 모르시는 쫙쫙이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부패입니다. 부패. 제가 돼지 삼겹살 먹으러 가서 삼겹살을 사러 가겠다. 삼겹살집을 가잖아요. 아 그 부패. 나는 부패라고 해가지고 뭐가 부패됐다. 약간 더러운 돈이다. 이러는 게 아닌데.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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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찬스러워. 너무 찬스러워. 부패 말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삼겹살을 먹겠다 하면은 나는 주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뭘 몰라서 그냥 다 우선 다 먹겠다. 그러면 부패 가서 다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다 투자하는 ETF도 있고 나는 해산물을 좀 더 좋아하니까 해산물 뷔페를 갈 거야. 우리나라도 치면 이제 반도체 주식만 모아놓은 ETF였으면 반도체 뷔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ETF를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둠이구나. 모둠이죠. 모둠. 예를 들어서 회도 나는 광화 먹고 싶어. 연화 먹고 싶어. 아니라 난 모둠회 먹고 싶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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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어우 짝짓이 분들. ETF는 모둠입니다. 네. 맞죠.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됩니다. 샘니한테 거쳐가면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해진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쉬워지긴 해요. 조명이랑 잘 어울리네요. 저 느낌이 약간 클럽 느낌처럼. 땡기네요. 땡기네요. 손등댕이 바로 땡기네요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쉬는 날에는 대낮에 술 한잔 마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좋죠.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이명진 님께서 저희 아들 이제 두 돌인데 주변에서 용돈 주시는 거 저금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축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제 아들한테 해봤던 건데 저는 돌잡이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아들 몇 살인데요? 이제 네 살인데 주식 돌잡이. 그래서요? 참신해 참신해? 부모님이 강제로 사주는 건 도움이 없잖아요. 너가 골라봐라. 그럼 뭐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의 주식을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두 돌이면 아직 모르잖아요. 저축 그냥 돈으로 주는 것보다 그냥 주식 사주면 나중에 그게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그래픽카드 회사는 2년 만에 거의 1000%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잡았으면 애가. 그것도 운이네. 네 운이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잡았어. 그걸 사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재미있는 꿀팁과 이야기들 4부 후에도 계속 이야기 이어지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가 ETF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젠스 ETA.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경제 유튜버 전인구 선생님과 1타 강사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을 쭉쭉 해볼 거예요. 우리 짝짝이분들이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최상민님께서 삼행시 해볼게요. 전인구 운 띄워주세요. 전? 전 주식을 1도 몰라요. 인? 인기 있는 주식을 알려주세요. 구? 구 시대에 살고 있는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샘디와 같은 마음으로 센스 있게 이렇게 삼행시를 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인기 있는 주식 혹시 알려줄 수 있는 게 그냥 좀 어렵죠? 인기 있는 주식은 있죠.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식이 뭐예요? 인기 있는 거는 많죠. 삼성전자가 500만 명 될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게 인기 있는 건데 인기 있다는 거랑 돈을 번다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되게 투자해서는 인기 있는 거를 오히려 피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들은 아까 말했듯이 장기전 아니에요? 장기전인데 기업들은 망할 수 있어요. 항상. 과거 시절에 철도회사도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지금 철도회사는 인기 없고 철강회사도 옛날에 인기 있었지만 지금 없고 산업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와 이게 망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가볍게 얘기하자면 인터넷 저희가 옛날에 버땡버땡이라는 그거 채팅창을 했잖아요. 이건 망할 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땡 메신저가 생기고 카악땡이라는 카카오땡.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싸이월땡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회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방어력이 좋은 회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술로 방어할 거냐 브랜드로 방어할 거냐 가격으로 방어할 거냐. 지금 카카오땡이 거기가 방어력이 좋은 거 아닌가 모든 걸 다 넣어버렸잖아요. 안에다가. 그렇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활에서 잘 알고 있는 기업만 해도 돈 벌 수 있는데 자꾸 모르는 거 하려고 넘어가면 힘들 수 있어요. 아. 와. 그러면 그것도 봐야 되네요. 주식을 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대응 그리고 얼마만큼 탄탄하게 이 방어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김성민님께서 주식 초보입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고 해서 20개 넘는 종목에 소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면 제대로 파악이냐 하겠냐면서 5개로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인가요? 라고 하는데 혹시 추천 개수가 있나요? 주식을 연애라고도 표현 많이 하거든요. 20명이랑 연애하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그게 자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5명 정도의 자녀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20명의 자녀가 되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돈을 맡길 수가 있는데 이제는 20개 정도 넘어가면 모르는 회사에도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맞죠. 오, 그러면은 추천 개수 만약에 1억이 있다. 쓸 수 있는 내가 주식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추천 개수 저는 그냥 한 개에서 다섯 개 사이 아, 이게 뭐 2천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사람의 뇌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이상 안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 좋습니다. 박희정님께서 저도 경제금융 문맹인데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 안 듣던 경제 관련 라디오도 듣고 신문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경제에 관한 귀가 트일까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잘하고 싶어서 이제 경제 관련 TV 틀어놓고 잠들었어요. 혹시라도 잠결에 잠깐 깨서라도 듣지 않을까 하려고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의미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공부하기 힘들어지게 느껴지죠. 오, 맞아. 저희가 회사나 이런 데 처음 들어갈 때 직족 선배가 이것저것 알려주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미용실 가서도 컷이나 파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시피 왔어요? 모았어요? 이러잖아요. 오, 맞아요. 실제로 개그도 용어가 있거든요. 들으면 되게 약간 일본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일본어가 굉장히 많아요. 니주, 오도시, 니도시 막 이런 용어. 처음에 뭔 말이야? 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완전 주려 말하는 게 편하니까 야, 이걸 니주로 깔고 오더래서 발해가 나니까 어쩌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너무 오히려 용어들이 씌워지는 거죠. 그렇죠. 용어만 알면 된다. 오, 그러면 처음 경제에 대해 공부할 때 첫 발걸음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뉴스도 되게 좋은데 뉴스는 신속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주간지 같은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속도는 늦어도 그 한 이슈에 대해서 얘도 좀 자세하게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대학생들 위주로 타겟팅 많이 해놔서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한 1년 구독하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용어나 트렌드는 다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라는 책이 또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용어 공부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어린이 경제 개념 차라리 어린이 거부터 봐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요새는 언어영역 문제에도 이제 경제가 지문으로 나와요. 그 전에 우리는 저축만 해도 어떻게 어떻게 다 살 수 있는 세대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대국민 관심사가 경제에 많이 됐고 이제 언어영역 지문에도 경제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경제 공부가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필수 과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44님께서 아직 대출금을 갚으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목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이 진짜 많이 온대요. 적금 만기 되면 그 돈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금리랑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를 7% 준다 칩시다. 그럼 그거보다 더 수익 잘 날 만한 재테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금하는 게 나아요. 예금 금리가 잘 줄 때는 예금하는 게 낫고 아까 말한 대로 대출금리가 높을 때는 다른 재테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대출금 갚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되게 저렴해졌다. 저금리 시대다. 대출받아도 2%고 저축해도 1%다 그러면 예금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쫙 갑니다. 큰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매력적인 금리인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마침 우리 최보미님께서 남편 보니까 미국 금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무식하다고 그럴까 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미국 금리 내리는 거랑 우리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라고 하는데 이게 금리가 저도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받았었거든요. 그 전세 대출을 받았었는데 금리가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랑 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세계를 움직인다 보면 돼요. 미국 금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지금 일본 금리가 1%고 한국이 3.5 미국이 5.5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1% 이자로 돈을 빌려서 미국의 5.5%에다가 투자를 하면 4.5%를 그냥 벌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러면 만약에 일본 돈이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미국으로. 그럼 일본이 방어하려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죠. 한마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대한민국도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 돈을 빼돌려 버리는구나. 돈이 넘어가죠. 금리가 차이가 나면. 그래서 미국이 한창 올릴 때 한국도 같이 올렸던 거고 이제 미국이 내려야 한국도 따라서 내릴 수가 있어요.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아까 말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재테크하기가 좋은 시절이 오는 거죠. 그때.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국 가서 따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5월 달에 미국 가서 연준 의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도 했었습니다. 진짜요? 제발 금리 좀 내려. 우리 지금 한국에서 금리 높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미국 짝짝이 분들 우리 금요일 날 뇌생남녀 시간에 영어 야무지게 배워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헤이! 왓! 왓! 금리! 하면서 거기 앞에 경찰들이 많아서 아 폴리스들이 네 저는 한국어로 써서 이렇게 제발 금리 좀 내려. 저만을 위해서 누가 알아듣나요 한국어로 쓰면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 그래서 계속 미국 금리 오르나 내리나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조마조마하고 한국뿐이 아니라 모든 전세계가 미국 금리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경제가 좋으면 안 내리거든요. 경기가 조금 미국도 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던 거예요. 좋습니다. 경제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질문 우리 문자 오는 동안 저희는 남규리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미국으로 가. 그다음에 금리 왜 높냐고 따지세요. 알았죠? 자 남규리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나는 노래 한 15분짜리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 상담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그리고 춤 계속 추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춤추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따라 추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TJ입니다. 저 ESFJ거든요. 어쩐지 성격이 좋으시더라고. 자 그럼 계속 이어가서 우리 짝책이분들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진 님께서 공모주는 뭐예요? 이건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번아요. 그리고 남편이 에나를 사두자고 하는데 오늘도 떨어지는 것 같던데 사두면 좋은가요? 굳이 놀러 안 가도 지금 에나 엄청 떨어졌죠? 심하게 떨어졌죠.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에나 이렇게 봤는데 에? 내가 놀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는데.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5.5까지. 그럼 일본도 금리를 같이 올려야 돈이 안 빠져나가는데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안 올리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경제 대국이니까 버텨볼게 이러면서 낮은 금리를 막 버티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나가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의 환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더 심해지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일본도 금리를 올리겠죠. 공모주는 뭔지 이거 상임하면 돈을 번아요. 여기에 대해 한번. 공모주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저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저 처음으로 입점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처음으로 입점할 때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가격이 좀 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는 조금 투자가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우님께서 그래서 에나 쟁여도 될까요?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라 판단하면 사두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 안 올릴 것 같고 미국이 계속 고금리로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 사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제가 한국은행 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상했으면 아니죠. 한국은행 안 가 있고 한복 입고. 아 그렇게? 사주팔자를 봐주고. 그렇죠. 쌀 던지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행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 정도 갈 돈이나 생각하고 사두는 건 나쁘지 않겠다. 아니 애나 쟁여놨다가 만약에 뭐 금리적으로 뭐 변동이 없거나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그 돈으로 여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본은 가까우니까 또 자주 갈 수 있으니까 많이 사놨다 쳐도 그거 조금 조금씩 그냥 쓰면서 여행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박영진 님께서 인도 시장은 나 홀로 상승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도 펀드 들어가면 너무 올랐을까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거의 지금 코로나 전 대비 두 배 정도 올랐는데 우리를 치면 코스피 지금 한 5천 가까이 갔다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좋아요. 미국이 중국 대체에서 인도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보통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인 님께서 연말정산 매번 해도 모르겠는데 카드 현금 적절히 써도 왜 토해내야 하는지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금융 상품도 있다던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연말정산에서 토해낸다는 의미가 본인이 한 달마다 받는 월급에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원천세를 내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오는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해낸다는 거는 금액을 어느 정도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300에 맞춰서 기업에서 벌써 세금을 떼고 줘요. 세후로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토해낸다는 개념은 300 말고 돈이 좀 더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너스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지 않으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퇴직연금 정도라고 해서 그런 거 세액공제되는 상품들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내가 내기 싫다면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정님께서 친구가 세금이사를 쓰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이거 진짠가요? 세금은 그냥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여쭤보시네요. 마트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팔고 싶은 건 할인을 해주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싶거나 할 때는 그 부분만 세금을 깎아줘요. 모르고 하면 할인 상품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상품 사서 할인 못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금도 알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찾아서 알려줘야 돼요. 제가 이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해서 돌려주거든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거죠. 세무사는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상담받는 비용은 안 비싸니까 상담받아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이게 차리라는 게 진짜 애매한 차이로 내 직업 특성상 되고 안 되고가 있거든요.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나이가 안 돼서 못했는데 젊은 유튜버들은 세금 안 내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5년 동안 세금 안 내게 면제가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부럽다. 저도 부러워요. 네, 이거 어려야 돼. 그럼요. 3920님께서 저는 약간 호캉스, 오마카세 이런 거 즐기는 욜로족이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인데 모아둔 돈이 조금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쓰는 게 좋을까요? 누구는 통장을 나누라고 하고 누구는 바로 적금으로 넘기라고 하고 복잡하네요. 카드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최대한 현금 쓰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눈에 보이니까 돈이 나가는 게. 사이버머니 나가는 거랑 실제머니 나가는 건 다르거든요. 체감적으로. 그러네, 느낌이. 네, 그리고 절약 관련 책들은 많으니까 이것들을 좀 보시면서 해보면 좋은데 저는 뭐냐면 너무 초반에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요요 온다. 다이어트처럼? 100% 옵니다. 나중에 30만 원 갖고 한 달 동안 살겠어? 한 세 달 하고 나면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못 살겠어? 이러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렇죠. 그리고 30만 원 쓰면서 모아뒀던 그 돈. 에이씨, 몰라. 나 3개월 동안 100만 원 생각하고 다 써봐라. 한 번에. 더 의미 없이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번 달에는 100만 원으로 살아보자. 다음 달에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광고 들으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렇게 즐거운 라디오 오늘 너무 좋네요. 다행이에요. 다음 번에 불러주시면 춤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대답 못한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냥 뻔뻔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댄스 주제를 알려주시면. 그냥 막춤이라도 오시는 게 감사하니까요. 언제든 그냥 운동화만 신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오세요. 아, 원래 클럽은 유럽 복장이잖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들으러 갈게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